안녕하세요 주니어 타임즈 핫 이슈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. 오늘은 너무너무 귀여운 특이한 오징어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. 이게 그림이 아니라고 하네요. The world's most famous squid. 스코이트가 이제 오징어인데 전 세계에서 요즘에 가장 유명세를 타고 있는 오징어가 되겠습니다. 과학자가 오징어 한 마리를 보고 막 흥분하거나 이게 위대한 발견이야 이렇게 하진 않겠죠. 그렇죠? 자 이렇게 구글리 아이드라는 건 눈이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쵸? 이 오징어가요 마치 장난감처럼만 생긴 색깔도 그렇고 모양도 그렇고 이것이 이제 1년 많은 과학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요. 이제 완전히 지금 유행처럼 지금 번졌다고 합니다. 이 작고 귀엽고 통통한 짜리뭉당한 이 오징어 이렇게 스타비한 스코이트를 부른 한 명칭이 있다고 합니다. 자 루시아 파스피카라는 거는 주머니 귀 오징어라고 하네요. 자 이렇게 이제 한 명으로는 알려져 있다는 거죠. 과학적인 명칭은요. 그런데 최근에 발견이 되었는데 장장 900미터 아래 자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과학자 팀에서 해수면에서 900미터 아래 떨어진 그 바닷속에서 이 짜리뭉당한 귀여운 오징어가 발견됐다고 합니다. It was caught on video by the underwater camera installed on the remote operated submersible. 자 이 오징어를 잡은 것은 아니고요. 9번 미터 아래인데요. 자 포착이 되었는데 비디오에 비디오 카메라에 자 해저 카메라가 되겠죠. 어디에 설치되어 있었냐면 이 과학자들이 보는 원격으로 조정이 되는 잠수 가능한 카메라에 설치된 이 비디오에 이 화면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. The team who initially believed the purple squid was a cuttlefish said it looked like its eyes were painted on and even wondered if some little kid dropped their toy. 처음에는 이 모양이 너무나 신기하고 정말 장난감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 보라색 스퀘이드가 그냥 오징어 그냥 단순한 그거라고 생각을 했고요. 그 모양이 이 눈매 특히 아까 구글다이 부분이 뭔가 그림이 그려진 것이 아닌가 심지어는 어떤 애가 장난감을 여기다가 떨어뜨려가지고 그 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닌가 라고 의문을 품었다고 해요. 자 그런데 몬트리 베이 만의 아쿠아리움 연구소에 따르면요. 이 귀여운 오징어는 특히 우리가 Mop-tailed squids. 이 Mop은 짭은 꼴이니까 이제 짧은 꼴이 오징어과에 속하는 항명도 어엿하게 있는 그런 오징어의 한 종류라고 합니다. The rare creature can be spotted in waters from Japan to California. 이 종의 이제 오징어는요. 일본에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바다 사이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런 희귀종이라고 하네요. The institute added that stubby squids can even be found at greater depths of 1,300m. 자 1300m에서, 그러니까 아까도 900m에서 발견이 됐는데 최대 깊게는 1300m 해저에서도 발견이 될 수 있는 이 통통한 귀여운 오징어라고 하네요. Stubby squids 혹은 Mop-tailed squids 작은 항명으로 주머니 귀, 뭐 오징어가 되겠습니다. 자 오늘은 너무나 귀여운 보라색 Bob-tailed squids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Okay, that is all for today. I'll see you next week. Bye-bye.